이 물질문명은 수음으로 얘기하면 결국 드러마신 시대입니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많은 걸 갖고자 하는 욕망이시댑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인간관계나 자연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질문명이 있고 입적의 정신문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하기 위해서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계속 숨만 들어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계속 들어마시기만 한다면 아파가 터져서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질문명이 바로 그러한 상태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정신문명이라고 하면 이 물질문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기만 도는 게 아닙니다. 물질문명이 아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체가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원래 인체가 물질과 정신의 결합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물질문명의 바탕 위에서 우린 정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외부에 집중했던 그러한 집중을 우리의 내면으로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우리의 어떤 관계를